시험부로 들어왔습니다. 시험부로 왔어요. 세연이의 첫 시험인데 90점을 못 넘으면 마이크로닷 선생님이. 전문적으로 방 빼야죠. 너무 가혹해요. 예, 예, 예. 핫차, 핫차. 냉정해. 그럼요. 엄격하죠. 그럼요. 엠넷이 유명해요. 아, 문제가 살짝 보이는데요. 영어 시험 문제. 딱 보기에도 쉽지가 않은데. 지금 보니까 형은 선생님들이 이거 긴장된다. 할 수 있어, 근데 할 수 있어. 시간은 얼마큼 줄까? 한 시간. 한 시간? 이거 하는데? 아, 그런가? 일단은 20분을 줄게. 추가 시간 필요하면 엑스트라 타임 선생님이 구해줄게. 지금 너무 짧지 않나? 천천히 해. 제발 천천히. 표정이 달라졌죠. 눈빛이 이글이글해요. 꼭 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. 자, 90점을 향해서. 천천히 해, 천천히. 왜 이래 빨라. 이 소리가 무슨 힙합 노래 듣는 것 같아. 저보다 틀리면 안 되거든요. 세연아 사진 찍는데 마지막 사진이 아니게. 마지막 사진이 아니게. 왜 이 빵정이야, 또. 오, 맞았어. 천천히 해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제가 그럴 땐 선생님이 더 조급하신 것 같아요, 지금. 긴장되셔서. 천천히 해, 천천히. 제발. 아, 이거는 잘 모르나요? 90점이면 지금 두세 문제 틀리면 안 돼요. 끝이죠. 네. 잘할 수 있어, 해봐. 놀라고 있다라는. 오늘도 수집. 시험 치고 있어요. 그래요? 지금 잠깐 큰일 날 뻔 했어요, 지금. 왜요? 망고스틴이랑. 아니, 시험 중에 간식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? 약간 식당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. 대박이다. 잘 봐주세요. 잘 봐주세요. 엄마. 엄마. 어? 방해 주세요. 어, 방해 주세요. 방해 주세요. 어, 방해 주세요. 나가줄게. 왜 방해돼? 집중력 깨지잖아. 지금 시간 똑딱똑딱 가는데. 나가줄게. 여기 너 엄마가 내려주지. 아버님, 적군은 안 돼요, 아들이야. 파이팅. 오케이, 집중해, 집중. 엄마가 관심이 진짜 많아요. 도와주시려고. 엄마, 집중해야 돼. 그래도 아들에 대한 사랑을 저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도 이해가 돼요. 요즘은 저 하나둘 나 키우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어. 나이 들면 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. 비 올까 봐 축구할까 봐 생각했는데. 아, 제가 미안해 미안해. 선생님은 세연이를 믿기 때문에 자꾸 축구 얘기가 나온다. 축구 땡기네.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?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?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? 사람을 믿는 거 아니야? 그럼 강아지를 믿어? I believe in you. I believe in you. I believe in you. I believe in you. 선생님이 옆에서. 시험 보고 있는데 옆에서 간식 먹고 있고. 근데 저러면 먹고 싶은데. 근데 마다수는 잘 먹는데 살이 빠졌을걸, 우리? 좋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. 몇 가지 못하고 말이죠? 좋아해요. 왜 알아요? 그래서 평소에 우리?